지금 가장 뜨거운 케이팝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더쇼 뉴스 앵커 지연입니다. 앵커 조미입니다. 조미 앵커 무슨 일 있어요? 오늘 막대 과자들이잖아요. 고백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고맙단다고요? 오메갓 누구한테요? 나하고만. 귀엽고 예쁘고 저한테 힘이 되는 분이 있어요. 그렇구나. 그럼 조미 씨처럼 고백 방법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백만 했다 하면 100% 성공한다는 고백 전문가 이혜리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애 성공률 100%를 상담하는 고백 전문가 이혜리입니다. 근데 조미 앵커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. 먼저 케이팝 스타들의 고백 팁 보시죠. 사랑하고 싶은 여자분들 여기 주목. 요즘 남자는 연하남이 대세죠. 고백한다면? 헬로비너스처럼. 담덕봄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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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백이야? 고백은 남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?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? 담덕봄처럼. 끙적끙적하게 안아줄래 널 줄래 널 줄래. 오빠. 좋아요. 담덕봄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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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남자니까. 누나. 저 어때요? 담덕봄처럼. 좋아요 나. 삐. 삐. 은상녀에게 누나는 금기어라고요. 그대를 만나도 그댈 머리껴. 나 너 좋아하냐? 나 나 안 사귈래? 좋아요. 용기 있는 여자가 사랑을 갱치한다. 고백 성공하신 사람이다. 휴. 화이팅 화이팅. 와 진짜 진짜야? 저 그렇게 하면 진짜 고백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음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. 하나? 뭐야 뭔데요? 뭔가 더 필요해요? 뭐냐면요. 바로. 운이죠 운. 조미씨. 인생은 한방이에요. 고백에도 운이 필요해요 운이. 한방이에요 인생은. 아니 그나저나 조미씨. 이게 도화가 누구한테 근육한다는 거예요. 특정이잖아 특정. 누구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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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예요. 누구예요. 여기서 말하면 안 되는데. 에이. 우리 둘 중에 한 명이. 아니 그나저나 조미씨. 사실은 우리 트쇼 시청자 여러분 있죠? 사랑합니다. 우완이. 사랑해요 사랑해요. 와. 네 잘 알겠습니다. 지금 스튜디오에 적극적으로 사랑 고백하는 용기 있는 여자들. 헬로 비너스가 스탠바이 했다고 하는데요. 스튜디오 나와주세요. 뭐야. 나도 하겠다 그런가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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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완이. 우완이. 해이. Tod 오빠와 함께요. othejin로는 내가 또 Underwood이hn해. 원하시는ANS. 하하하하니 1 무슨 bombs 있나요 inh? 얘imme. 여기. 해 내려서야 교っぱank이. irrational Kab hacia Tuставля.